대기하면은 EVG 캬즈를 갖고 놨는데 포유나 대기하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아 아아아아 역시 크롤이, 크롤이 약간 있습니다 얘가, 얘가 두 개 다 먹어야 돼 다 먹어, 다 먹어 내가, 내가 먹니? 야야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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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컨트롤 그렇지, 먹어, 그래, 가 고! 렛츠 고! 렛츠 고, 컴온! 렛츠 고, 컴온! 렛츠 고, 컴온! 어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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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못 먹을 뻔 했잖아 됐어 됐어, 아주 좋았어 소금만 보미지 않으면 돼 아, 내가 일부러 잡힌, 내가 일부러 맞아주고, 맞아주고 있었는데 야, 위험해! 아으, 내가 먹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넣어줘야 돼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자시아리 잡아주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젠장! 진화 때문에, 진화 때문에 됐다, 다행이다 와, 진화 때문에 못할 뻔 했네 이게 바로 컨트롤이지 아주 좋습니다 근데 빠져주고 아래쪽을 포기했나? 왜 이 부위가 여기 있지? 너 먹어 어, 니가, 니가 먹어야 돼 그렇지! 너 하나 먹자, 야 너 하나 먹어라, 야 아이 먹, 아이 먹니 그렇지, 그렇게 카정으로 바꿔 먹고 나도 이거 20개 먹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때려, 조금만 좀 빠지고 컨트롤로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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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컨트롤! 잡았고 아, 위험해, 위험해! 아, 젠장! 아, 젠장! 아, 젠장! 아래쪽, 아래쪽까지도 좀 방어 좀 해야겠다 제 자시안이 충분히 지금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어니북이는 내가 잡을 게 있거든? 아래쪽을 이제 더이자를 터내보면 안 돼 일로와, 어니북이 잡자, 어니북이! 잡다, 됐고 안녕하세요, 강아지님! 오늘도 고스네이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쪽을 미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안녕, 어니북이! 안녕, 어니북이! 됐어, 레벨 8까지 올리고 일단은 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아래쪽은 위에, 위쪽은 자세한이 있으니까 충분해, 괜찮아 여기가 최대한 오는 포인트가 많고 아주 좋죠 이대로 함께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욕심부리지 않고 어니북이가 저렇게 쓰고 있을 거야 그렇지 너는 안 돼, 임마 어니북이가 어디서 자, 플레이아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네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 고스네이 리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라고 하시게 유튜브 구독하버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뚫자 먹자, 이제 먹자! 첸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네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 고스네이 리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라고 하시게 유튜브 구독하버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오늘 팔로우 야 어니북이, 어니북이 니가 왔어?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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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겠지만 오케이 오케이 먹어 그래 내가 두개 먹어 줄게 뒤로 바로 가주면서 내전 오늘 이제 사람 많으면 해야죠 자 여기 이득 많이 봤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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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잡았고 잡았습니다 이거지 이거지 지금 랭전이에요 예 랭전이에요 랭전 자 16층 올려드리길 성공 아직 방심하면 안 되지만 지금 너무 무리하실 필요 없는데 음 무리하실 필요 없어 일로 일로와 일로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일로 뭐란말이야 아아 아아 됐어 넌 때리겠지 안녕 됐어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야 이건 뭐 상대가 되지가 않는구만 가자 게임천지야 감사합니다 포유나만큼은 봐줄게 없다 이제 밑으로 가주고 이득을 다 봤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뚫려도 관계없습니다 네 크게 끊겨도 관계없기 때문에 너무 욕심보이지 않는게 가장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분위기 포유나만 뭐 만 빼시겠죠 포유나 도로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다른 게임도 구구덩을 치게 할 말 없다 와 이거를 가자 오오 쐈어 하지만 너는 죽은 모습이야 컴버튼이 아니야 너는 괜히 쓴거야 알겠어? 죽어버릴게 임마 어 여기 텔레포타는게 보여 아니구나 텔레포타는구나 그렇지 자 참전하고 싶습니다 오케오케 단판에 같이 하시죠 알겠습니다 냉전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냉전이 될라나? 됐고 잡았고 자 욕심부릴 필요없죠 욕심부릴 필요없죠 욕심부릴 필요없죠 그렇지 예 어디 스테 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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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돼 무제끈빠져야돼 무제끈빠져야돼 와우 와우 아 11점 오르면 되잖아 예 11점 울리면 되잖아 괜찮아 우리팀이 약간 위기긴 한데 무만큼 따라잡혔다는거 자체가 위기긴 해 이제 가야되나? 그치 거기 넣고 이제 이걸 뺏기면 안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가주는거야 가주는거야! 오 좋아 좋아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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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잘 빼줬어 그렇지 그거야 그거라고 됐고 됐어 자 궁극 궁극 채워줬고 좋아요 예에에이 이거지 아 상황판단이 빠르네 못 이긴다는걸 파악했어 상대방이 이거지 하하하하 금요일 생일, 금요일 생일이세요? 자 잘했어요 못inga 조리로 감사합니다.